경찰 추격을 피해 고개 운전을 하는 승용차. 좁은 골목으로 급히 방향을 틀면서 사람과 부딪힐 뻔합니다. 주차된 차와 마주오던 차량 틈을 비집고 접촉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. 34살 김 모 씨가 훔친 차를 타고 도심 골목 4km에 걸쳐버린 순찰차와의 아찔한 도주극입니다. 훔친 차량을 버리고 주택가로 숨어든 김 씨는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건물 옥상 등을 뛰어넘으며 도주를 하다 1시간 30여 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, 50대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또 훔친 차를 포함해 차량 9대가 부서졌습니다. 깜짝 놀랐죠.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놀랐죠. 쫓아봤는데 밑으로 가면서 차를 많이 사고를 냈더라고요. 김 씨는 지난 12일 전남나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직장 동료에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총 7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. 아예 운전면허를 한 번도 딴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로 전남나주에서 경남 창원까지 240km 넘게 달린 겁니다. 2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의 누범 기간이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집에 가려고 차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김 씨는 경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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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